인간 사냥꾸로 가자 인간을 사냥해 보자고 이겨봅시다 좀 손도 안풀고 잠도 안깨지만 그래도 괴물지니까 뭐해 너 뭐해 뭐해 잘했어 핑은 찍고 가야지 인마 보수 듀오죠 이새끼 와드한 척하네 레인스 시빌 와드 없어 와드한 척하네 저것도 연기거든요 부시 갔다가 오면 애들이 이렇게 찍어주거든 와드인줄 알고 저것도 페이크인데 잡기술인데 제수없게 부시에 케인이 있었네 레인스 좋아요 왜요 부질래? 어? 너 플래쉬도 없잖아 까불어 레인스 진짜... 오케이 믿고 있었다구 못오지요 레인스 얘들아 뭐하니 클ack 뭐하세요 아씨 어허 야 럭스야 야 덫을 깔아놓긴 했는데 아 죽었네 뭐해 질기다 흥장하네 진짜로 아 진짜 씨발 돌아버리겠네 네이스 바로 38선 만들어버리기 민현의 가린터슨 보기 힘들죠 아 쟨 또 왜 저기갔어 조이 아 진짜 뭔 딜이야 이거 오우 이걸 사네 야 저것 좀 살려줘 저거는 잭스가 잡아주겠지 네이스 좋아요 결국 내가 죽은게 이렇게 설계가 되버리네 긴박한 상황이라 자 저거 잡았고 갑시다 야 야 여기 벽에 칭겨져 황폐 안 맞았어 오 씨발 가고있어 가고있어 아 씨발 어이 형교구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드차 장단 헤드차 장단 해놓고 그렇지 좋아요 네이스 99경 투망 아니야? 맞네 아 6천원 고맙습니다 미리 말게 할게요 아 왜 싸워요 님들 싸우지마 아니 내가 5천원 받는게 그렇게 싫어요? 아니 씨발 너무하네 아 왜 이렇게 열을 내 아니 5천원이면 담배한값인데 님들 욕탐이 그럼 몇분이야 그거 서로 이득이야 좀 섭섭하네 샹 오 쉣 끝 아 저거 내껀데 나와라 럼브라 꺼지라니까 왜 안가 이거 캐리 깔끔하게 보트캐리죠 정글이랑 럭스가 잘해줬어 라인드 저는 라인드 이기맥 무조건 서포 칭찬 줘요 야 뭐야 이거 250 찍으면 테두리 얼음으로 바뀌네 아니 이거 뭐야 프레스티지 이거 바뀌네 이걸로 님들 250년 찍으면 이거되요 이걸로 바뀌어요 테두리 아 이거 레벨업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창피해 죽겠어 와 저사람 레벨 250이네 이러면 뭔가 욕하는거 같애 그냥 그 레벨 250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제 251이구나 아 졌다 가릴것도 없다 이거 다째야돼 소프 뉴저 3명 게임 끝 Q를 왜 이따구로 잡아주냐 뭐하자는거야 라이여 씨발 내가 일반 유저들이랑 같아 스킨 700개 넘어 아 좋겠네 고객관리 안하나봐 뒤에 청바지 보니까 생각나는건데 찜들 청바지에 튀어나입고 온앞이 좋은데 디지랄 삼매 얘기임 엄청나 고맙습니다 저거 안입는건데 저거 안입은지 좀 됐어요 맨 오른쪽거 말고 뭘 뺏은것들이야 아 저거 전리품이 무슨 전리품이에요 아 왜 안해 빨리하라고 아씨 내가 한거 아니지 이거 내가 할기만 해봐 진짜 아니 진짜 양심이 없나봐 아 저세키 저격증 그만했으면 좋겠어 씨발 아 너는 진짜 PC방에서 보면 내가 너 존나 때릴거야 씨발잖아 어? 개새끼야 검은사막 5억은화 5억은화 5억은화면 얼마에요 님들 검사하시는 분들 있나 5억은화면 현금으로 얼마인 만원돼 이거 200원이라고? 와 미친놈들이네 이걸 준다고 자랑을 해? 땅을 파봐라 100원 나오나 땅 파면 안나오는데 9월하면 나와요 땅을 왜 파? 지원이가 쌍을 왜 파는 앱을 패면 나오는데 아 뭘 일진이야 아니 내 얼굴을 어떻게 일진해요 됐어요? 저 이러고 다녔어요 학창시절에 고맙습니다 지원이 같은애들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리고 자는척하면서 삽을 하는 애들 큐큐 맞아 그거 이렇게 엎드려서 웃어야 돼 앉아있다고 웃으면 야 뭘 빠개해 이러면 어 이래야 돼서 원래 찐따들 두번 물어봐 야 뭘 빠개 이러면 어? 뭘 빠개냐고 씨발 이렇게 딱 두번 한 번에 못 알아들어 근데 찐도 그거 들었는데 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거야 어 학교 다닐때 같은반 일진한테 체육복 빌려주고 선생님한테 맞고 그랬잖아 리욤 큐큐 나도 체육복 없는사람 앞으로 나와 맨날 그랬거든 시작할때 그럼 나 앞으로 나갔잖아 일진이 나 쳐다보면서 지원아 사랑한다 이지랄하고 돌려야겠다 이거 왜 안맞냐? 살았지 여니스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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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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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미 때리지 아 이거 만화가 없다 우리 근데 네이스 그렇지 좋아요 트레션도 사고 빠지기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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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즈가 죽으면 안되지 아 아 아 우리 탑은 왜 안와? 아 왜 안와 희원아 아 이거 왔으면 다 이겼잖아 아 저기요 이거 헐 궁 느렸다 좀 아니 왜 못잡냐 아 이 애를 왜 항상 없는거야 진짜 다 죽여! 베이스 와 저걸 지거 처먹네 쏘나주지 저건 베이스! 그렇지! 베이스! 그렇지! 좋아요 이게 쏘나타.. 쏘나지 어? 뭐해 인마 빼고 와야지 아 씨발 잠깐만 무섭으니까 날려버리네 하지만 안되죠? 뭐나 다리기야 아 야 뽀피 왜이렇게 세냐? 뭐 방템만 둘렀는데 야 너풀이야 이새끼 그렇지 이새끼 이새이새이 야하 야아 야아 아 이거 레드왜 욕심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뭐 저렇게 하냐 아 나 못떨어진다 지켜줘 트위치 제발 같이 가자 다시 올라가자 죽거나 죽이거나 약욕강식은 그런거지 갔다올게요 지금 영포에요 갔다오겠습니다 아 왜그랬어 아 진짜 아 에바잖아 아 에이스 에이스 아 아깝다 에이스 에이스 아 너무 아깝다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럭스 정신병 걸리겠다 좋아요 그렇지 좋아요 아 판테온 너무 잘해 아 이제 왜저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에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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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엇 여왕 그 아 아 진짜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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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힐 못 썼어 아 아 애만데 아니 이걸 진다고 한타를? 하자 하자 아 다행이다 그렇지 네이스 그렇지 아 라인 아 저거 아 라인 X 같네 빨빨 못 믿나 이거? 캐리 하으 아니 이걸 네 개를 안 줘? 양심 뒤졌네 진짜 이 새끼들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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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 기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